자 전국 노래자랑 남해겸 편의 시작이 돼서 많이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상철 군이 나와서 노래 많이 불렀지만 다 저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작곡가 박현진 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향평의 인민은 정말 아주 젊으신 작곡가로서 우리들 생활에 아주 엄기 좋은 그런 노래를 많이 만들었죠 최석준 씨가 부르는 꽃을 든 남자 또 강진 씨가 부르는 과장을 지우는 여자 또 천년지기 뭐 그밖에 많은 곡을 쓰실 분입니다 김정호 작곡가님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초대 가수 한 분 또 모시고 다음 순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치니까 재미있는 거 많이 나오죠? 박수를 아끼면 기회가 없어요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초대해 주셨고 요새 우리 가요계에서는 정말 우리 노래를 곡으로 주는 것마다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잘 부른다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또 이름도 좋죠? 어... 금잔디가 나오겠습니다 여요요요 불러드립니다 박수 박수 아 böek 아 쉬운 듯 사랑해야지 살며 보고 그 얼마나 우산다구 그런 일일 기분이 아뜩받는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새해 품질없다 가진 사랑 못 가진 사랑 애당 추워달라 달란 노련 있으면 없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가야 할지 참여 좋은대로 신경 없이는대로 우리 새해 품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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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국가 내게 품질 나 가진 사랑 못 가진 사랑 애당 추고 못 한나 달라도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가야지 청년촌대로 신경신대로 우리 생일지 청년촌대로 신경신대로 우리 생일 여려치 우리 생일 우리 생일 우리 생일 우리 생일 우리 생일